광주 북구가 정규 운영시간 외에도 필요한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하나 돌봄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. 북구는 지난 26일 금융그룹과 민관협력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이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두 곳이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주말과 휴일 등에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보육반 이용을 희망하는 지역민은 하나 돌봄 365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